우리 줄리 씨와 벨 씨가 셀프로필에다가 라이브 실력, 실력파라고 적었는데 진짜 이게 라이브가 강하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인정하죠? 네. 잘해, 라이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메인 래퍼, 메인 보컬이기도 하고 항상 매번 라이브 신경을 되게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오, 라이브. 일단 한번 라이브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이브 하면 가능합니까, 라이브. 워낙 라이브. 그렇죠. 온 몸이 원해 넌 나뿐인 아찔한 라우스 일 번쎄 날 알게 돼 I want you with a single touch ball 도망쳐봐 어차피 날 벗어날 수 없어 When I touch you, kiss you, you're gonna realize Baby don't stay too much 오, 라이브 였습니다. 라이브 였습니다. 네, 오. 네, 오. 이렇게 실력파 라이브를 옆에서 직접 들었잖아요. 네, 네, 네. 음색이 너무 좋네요. 아, 맞아요. Thank you so much. 오, 와. 자기애가 정말 강한 네 명의 실력파 천재들입니다. You're welcome. 와, 이렇게 받아주는 거 참. 허ably? relativ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